그림은 서식 환경에 따른 두 토끼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생명현상의 특성인데 서식 환경에 따라서 라고 써 있잖아요 사막지역 북극지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연히 사막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요 북극지역은 추운 지역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부피 즉 몸의 이런 크기는 사막지역이 당연히 큰 걸로 딱 눈에 보여요 아무래도 추운데 가면 체지방을 좀 많이 쌓아놔야 열량 발생이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막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귀가 크죠 표면적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 더우면 몸을 이렇게 펼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방출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체부피는 좀 작은 대신에 체부피는 좀 넓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귀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체부피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열 방출 되는 걸 좀 막고요 그 다음에 체면적을 넓혀서 체지방을 많이 쌓아서 열 발생은 좀 많이 시키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토끼의 생김새가 다른 것을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과 진화를 했다라고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표현을 하죠 뭐 유식한 용어로는 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베르그만 알렌 법칙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 자료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1번 효모는 출하법으로 이 출하법이라는 건 무성생식 중에 일종인데요 우리 인터넷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모체 내에서 자손체 이렇게 쭉 아이가 출생하듯이 이렇게 쭉 몸 안에서 나타났다가 나중에 딱 분리돼서 낙하나는 이런 무성생식들을 출하법이라고 불러요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한다는 이제 생식과 유전 여기 부분이고요 2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미모사는 이제 식물의 일종인데요 잎을 딱 건드리면 접힙니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모기가 되는 건 이제 알, 애벌레, 번데기, 성체 이건 발생과 생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4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 다음 5번 선인장은 벌써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요 물이 적은 지역에서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이게 적응과 진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